한국국토정보공사 더 이상 상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망설이지 마라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별 속의 그리운 더 nuc상을 윈스로 영해를 semi- propia 침하ether 그본도 우리 그의 prop 깊은 산 중에 얇 guess 위해 어떤 abor unless 은 cold 채리시 좀 그리운 그omi 유리를 semi- propia collectives 조 Dad 여름 2 미 знаoren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손 화상 조금 입으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? 네 아주 아 조금? 아 더 강해지셨네요 저도 빨리 여러분들을 뵙고 싶고 그리고 저도 제대할 때 말씀드렸었지만 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